쿠키야, 가보자고! 제주도 가는 거야. 포항 패션이야. 장난 아니야. 전용기가 있어요? 전용기를 이번에. 네. 이번 여행이 반려견 전용기가 뜬다고 해서 그걸 같이 타러 가기로 다 강아지 친구들이랑 한 번에 가서 이게 옆자리에 앉아서 갈 수 있는 여행인 거예요. 좋다. 일로 와. 아이고, 잘했다, 형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오, 귀엽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무가 되게 많네? 오! 쿠키스? 쿠키, 여기 봐봐. 왜 이렇게 포트홀드 준비했어? 아, 귀여워. 저런 것도 준비해 주시는구나. 귀엽다. 너무 귀여워. 제주 여행 가는 쿠키 씨. 나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었는데, 잘 됐다. 내 MBTI는 쿠키야, INTJ이고, 너는 CTEL. 성격 좋은 CTEL. 이게 뭐야? 이게 강아지 MBTI라고 DBTI 검사가 또 있어가지고. 귀여워. 이렇게 검사하면 또 유양별로 엄청 많이 나오잖아. 진짜요? 우와, 해보고 싶다. 쿠키 DBTI 성향이 CTEL이라고 신이 내린 반려 특화견이라는 거여서 너무 좋은 숱일 거잖아요. 너무 잘 안 하신다. 내 새끼치고. 그래서 저도 약간, 너무 나만 좋게 이렇게 한 건가 싶긴 했는데, 그럼 딱 또 하잖아. 자, 이제 쿠키는 비행기를 탑승을 합니다. 이렇게 케이지를 더 닫고 같이 가는데요.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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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이다.